쉽게 빠르게 그리고 퀄러티 높게 유니트 엔진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3d 아티스트 윤석윤입니다. 저는 10년간의 게임 배경 모델로 경력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VR, LDR 분야에 입문하여 현재는 1인 스튜디오 유니트 랩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점 포화되어가는 메타버스 시장 속에서도 VR 전시회, 콘서트, 미디어 아트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리얼 메타버스 분야는 아직 블루 오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게임 엔진이 유니티 3d에 새롭게 도입된 여러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월드를 직접 제작하고 구성해볼텐데요. 유니티 엔진의 설치 및 환경 설정부터 에세스토어의 활용법, 지역 및 인공물 생성, 프로그램 빌드 및 배포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용도가 높은 무료 에셋과 레퍼런스 데이터의 적용 노하우, 외부 툴 연동을 통한 효율적인 워크 프로세스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작 리소스는 줄이고, 퀄러티는 높이는 저만의 메타버스 월드 노하우를 지금 콜로소에서 배워보세요. 저는 3d 아티스트 윤석인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